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에 냉장고에 넣으시고 사용하셔도 좋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피부관리 마스크팩이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이 브랜드 제품을 실제로 구매해서 많이 쓴 적이 많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또한 마스크팩 전문 회사라서 믿을 수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메디힐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때인데요 이 제품은 메디힐 티트리 임팩트인 밸런싱 마스크예요 평소에 피부가 좀 이렇게 예민하시거나 또한 트러블 그리고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티트리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메디힐 만의 티트리 바이옴 성분은요 28일 동안 대나무 통에서 숙성시킨 청정 제주산 티트리에 특허받은 유산균을 더해서 유효성분 손실이 적은 최적의 저온에서 200시간 동안 추출하여 탄생한 티트리 카밍 바이옴입니다 저분자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피부에 깊숙이 진정 성분을 전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특징 두 번째는요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요 잔여감이 없이 피부 속에 쏙쏙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감이 또한 가볍고 번들거리지 않는 게 특징인데요 타 마스크팩에 비해서 마무리감이 굉장히 가볍고 번들거림이 없습니다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또한 특징 세 번째로 유효성분의 흡수력을 극대화하는 부스팅 원단인데요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라 역시 시트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냥 에센스도 넉넉한데 시트 안에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히아루론산, 티트리 이런 좋은 성분들이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 속까지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미끌거리는 이유가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또한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인체 적용 시험으로서 확인된 놀라운 피부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피부 진정 효과는 51.84% 붉은기 개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붉은기 개선에 굉장히 이런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20.29%나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속포숩은 11.71%가 개선 효과를 보였고요 이렇게 빠르게 개선 효과가 되는 점이 이 제품의 특징인데요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올리브용에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5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4월 지금부터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패키지로 10개씩 들어있어요 선물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포장이 깔끔하게 돼있답니다 다진수 notably 정말 보관적인 것 같고 허니르의 기온이 평화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지만 저는 좀 더 잘 cowork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bitte 수제에 집중하셔도 참고로 참고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여름에 냉장고에 넣으시고 사용하셔도 좋답니다 남은 제품은 목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되요